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편집 이야기의 이즈툴스의 시리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 중에서 오늘은 비타 어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타를 가지고 유튜브에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썸네일이라는 것은 내가 영상에 올리고자 하는 가장 큰 얼굴, 대문과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이미지 한 장으로 압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썸네일을 보고 내 영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려면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글자를 넣어야 되는지 여러가지 복잡한 것들이 정말 많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아닌 초보 유튜버라면 누구나 쉽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타라는 어플을 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비타 어플을 활용을 해서 유튜브 썸네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텐데요. 비타 어플을 들어가셔서 맨 아랫부분에 프로젝트 옆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비디오와 사진들이 보이실 텐데요. 유튜브 썸네일이라 하면 내 영상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을 맨 위에 부분 이미지 부분으로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사진들이 보이세요. 여기에서 사진마다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양 방향의 화살표는 미리 보기에요. 이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면요. 이렇게 이 사진의 원본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X하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고요. 여러가지 사진 중에서 내가 유튜브 썸네일로 활용하고 싶은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사진의 이미지의 아무 곳에나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클립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X표시를 눌러주시면 다른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이 원본의 사진을 그대로 썸네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색감 보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필터라는 부분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필터를 눌러주시면 원본 사진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쭈르르 여러가지 다양한 필터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눌러 보시면 이 필터의 색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필름 폴아웃에서 약간 흑백의 이미지의 필터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위에 부분에 숫자가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에 가까울수록 내가 원하는 필터의 효과를 강하게 보실 수가 있고 작은 크기가 될수록 원본의 색감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색감을 필터에 적용해서 예쁘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니까 숫자가 클수록 좋겠죠. 저는 100에 맞춰서 완전히 흑백의 필터를 적용을 해 볼 거예요. 그렇다면 원하는 필터의 색감을 조정을 한 후에 완료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할 부분은 바로 맨 아래 레이어 중에서 비율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율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각각 다른 화면에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유튜브는 16대 9로 해서 썸네일 또한 마찬가지로 비율을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원래 이 크기가 16대 9가 아니었는데 유튜브 썸네일의 크기에 맞추다 보니까 크기가 작아지면서 양쪽에 공백 부분이 생겼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하냐면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사진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기로 가면은 사진의 확대 부분으로 맞추어서 가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딱 맞게 하겠다 그러면 점점 사진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손으로 왼쪽으로 딱 맞게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면 사진 또한 작아지고 꽉 차게로 가면 사진 또한 크게 보여지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선으로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에 대고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진을 조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썸네일의 이 이미지 위치를 어디에 넣을 것인지를 직접 손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가 내 마음에 들게 크기가 조정이 되었다 하면 완료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바탕 화면에 있는 배경 부분이 지금 약간 회색의 이 원본 사진을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배경을 깔끔하게 유튜브 썸네일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아래 레이어 있는 부분에서 배경 부분이에요. 배경 부분을 보시면 흐리게 색상 이미지 부분이 있어요. 흐리게 부분은 이 원본의 사진을 그대로 또는 점점 숫자가 작아질수록 뒤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흐리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를 눌러주고 이미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뒤에 있는 배경을 어떤 디자인으로 배경을 꾸밀 것인지 이렇게 이미지가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썸네일의 배경을 10번으로 해서 완료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색상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지금 흰색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직접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의 색상을 이것으로 완료를 해서 나타내면요. 지금 하나의 사진 원본에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배경을 색감을 넣어서 지금 두 가지로 해서 썸네일을 했고 이거 앞부분으로 가기로 한다면 이 부분에 글자를 넣어서 썸네일을 완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글자를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텍스트도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기본, 자막, 타이틀, 그리고 라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튜브 썸네일은 글자가 아주 크게 표현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가 쉬운 문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막에서 글자를 크게 넣을 수 있는 완전진지 자막을 넣어볼 거예요. 이 부분을 손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문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 또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텍스트를 입력을 했으면 이 텍스트 입력된 전체 부분이 색감이 적용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하나의 문구에서 부분으로만 색감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를 두 개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유튜브 썸네일을 노란색감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에 텍스트가 들어갔고요.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회전, 위치 다 가능하세요. 손으로 해서 유튜브 썸네일 텍스트를 넣어주시고 그 아랫부분에 유튜브 썸네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에 화살표를 돌아가셔서 텍스트 더하기 표시가 맨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주셔서 다른 텍스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타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화살표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기본 자막, 타이틀, 라벨 해서 여러가지 폰트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감에서 비타의 파란색 계열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 비타 글자의 포인트가 되게끔 크기를 줄 거고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서 자막의 기본 하고 확인 이 부분은 하얀색으로 해서 이렇게 서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화면에서 글자의 이동 크기 위치를 선택한 후 이게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 비타 한 번의 끝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튜브 썸네일에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를 필터를 두어서 다른 색감으로 보정을 하고 배경화면에 원하는 색감으로 조정을 하고 텍스트를 넣고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했다. 그러면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유튜브 썸네일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보내기를 해주실 거예요. 내보내기를 누르면 유튜브 1080의 해상도로 눌러주시고 비디오를 내 휴대폰에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앱 종료나 기기 잠그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내가 만든 유튜브 썸네일을 비타 어플을 활용을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유튜브 썸네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을 내 휴대폰에서 캡쳐를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이 썸네일이 비디오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캡쳐를 통해서 이미지로 저장이 따로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바로 완성한 유튜브 썸네일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들어가서 미리보기 유튜브 썸네일 부분을 이 이미지로 저장을 해보는 걸 하실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눌러주시면요. 내가 올린 유튜브 썸네일을 넣어보는 것을 해보실 텐데요. 이 영상의 맨 윗부분에 보면 연필 표시가 있으세요. 이것을 손으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영상 수정에 미리보기 이미지 수정이 바로 유튜브 썸네일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미리보기 이미지 수정을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변경 부분에서 손으로 누르고 바로 내가 지금 제작한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것을 선택해서 저장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내가 만든 유튜브 썸네일의 이미지를 직접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저장 완료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무료 어플인 기타를 활용을 하면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쉬운 어플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유튜브 썸네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